이거 아닌데? 봐봐봐봐 우리 이렇게 되고 대화란 걸 나눠본 적이 없는데? 나도 궁금한 게 많겠지만 이쪽도 만만치가 않아서 어, 오늘은 내가 데려간다 비켜 와 어서와 이제 괜찮은 거야? 이제 돌까지 씹어먹지 돌 말고 이거나 먹어 뭐야? 뭐요? 어, 이거... 저기... 맥커턴 왜 만져, 인마, 그 더러운 손으로 이제 안 닦고도 보이나? 씻으면 돼 이 정도가 업그레이버를 이 После 다가? 이것이 나의 손톱 앞뒤이 감사합니다.